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유지하되 세무신고는 받기로 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오늘 종교활동비가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사회적 약자구제와 교리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대신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 예고안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